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계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같이 풀어본 문제는요. 고3 2011년 7월 모의고사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문제인데요. 자 1번에 이렇게 is라는 비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where부터 시작하는 뒤에 question 마크가 붙은 의무문이죠. 의무문은 이렇게 음인사 시작하고 동사의 위치가 주어랑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가 동사, 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A black and white forest or jungle. 자 근데 보시면 이 주어 자체가 단수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is라는 동사에만 밑줄이 거져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보셔서 단수 주어, 단수 동사로 스위치가 제대로 된 것이 맞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페인팅에 밑줄이 거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동사인지 아닌지 의심을 먼저 해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what was 형태로 보시면 의문문의 동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는 아니구나, 즉 분사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잘 보시면 mother nature라는 이렇게 대자연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후치수식 분사입니다. 근데 페인팅 뒤쪽에 목적어 또 있죠. these elegant creatures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분사인 페인팅 형태로 쓰인 것이 맞습니다. 3번을 보시면 who's라는 형태의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who's는 조금 특이해요. 이 who's는 앞쪽에 선행사가 나오고요. 뒤에 보시면 보통의 관계대명사들은 뒤에 불안전한 절이 나오는데 who's의 경우는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뒤에 who's 뒤쪽을 체크해 보시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빠진 상태로 play on, what을 먹고 살다 또는 주식으로 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불안전한 문장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 the animals를 받고 뒤에 불안전한 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보시면 여기서는 위치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3번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4, 5번도 한번 체크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much가 있는데요. 이 much는 잘 보시면 보통은 비교 곱스식어로 많이 출제가 되지만 앞뒤에 as, as가 있어요. 즉 원급 비교의 가운데 형용사나 부사 자리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much인데 잘 보시면 동사가 to, zebra, stripes, confused라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부사, much가 원급으로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자 5번을 체크를 해보면요. to recognize라는 형태로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보통은 투부정사가 일단 어떤 정답이 되려면 투부정사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 어떤 구문이나 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또는 이 to가 전치사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make it easier라는 형태로 O형식 동사, 가짜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보가 먼저 나오고요. 보시면 이게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인 투부정사가 되겠네요. 투부정사